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사람들 국민들 다루는 걸 보면 문제의 핵심은 전공이들하고 의과대학생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리베이트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돈을 받았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 터뜨리면 생각 바로 바뀐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집단휴직, 서울대병원의사 등 오명수사, 리베이트 관련 119건이 있건 리베이트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 약 중에서 이런 특정 약을 선택해 준 대가로 여러분들 리베이트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들 뭐죠? 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애들 진짜 진짜 검사스럽게 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진짜 배운 대로 살구나. 지금 와가지고 지금 불난 집에다가 집단휴직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런 걸 왜 하냐 이야기죠. 평화시도 아니고. 결국은 의사들을 건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을 건박해가면 문제가 해결되면 벌써 해결이 된 거죠.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맡은 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여러분들 파헤쳐서 부도독한 놈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검사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30년을 살아가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무집단 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적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욕을 쳐먹을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 얼굴만 놓으면 채널 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나가면 대통령 얼굴 여러분 썸네일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달립니다. 도대체 내가 못 보겠습니까?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입니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두 명 중 한 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입니다. 다른 한 명은 개헌의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건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우리가 약점 지고 있으니까 딴짓 하게 되면 그냥 다 감방에 쳐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식이 여러분 정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로 분쟁을 여러분 해결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겁니까? 아스라 여러분들 너무 치사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탱탱한 긴장감이 여러분들 돼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내놔야 될 일은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의사들 부도덕한 집단을 몰고 하는 것. 복지부의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입지한 13건 덕 정부의 총 32건의 수사 중입니다. 입건 대상자는 모두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이고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입니다.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습니다. 정신을 체리기 바랍니다.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내가 이런 리베이트 사건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 수사에 총 6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말에도 집단행위 각오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와 건양대와 국립경상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지금 정부하는 꼴을 보면 유치 찬란합니다. 의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방법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정치인과 고각대장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궁금합니다. 사람 범죄자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꼭대기에 앉으니까 나라가 뭐판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의사들 다 범죄 만들어 감옥에 넣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조선답게 반대가 많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정권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학을 뗐다. 다시는 검사 출신들이 선출직 공직자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으로 검사들은 더 이상 정치계인자 이름 입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업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 치사합니다. 의사들을 욕먹일 방법이 옛날 정부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소환조사하고 정말 비열한 정부입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의과대학 정원정책을 무마하려고 베리 벨킷을 다 동원합니다. 남자답게 윤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했다고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물가나 경제 조폭든이나 잡아서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의 여러분들 해결 키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전혀 여러분들 논외입니다. 개업이도 논외입니다. 여러분 한 전공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표 던지고 나온 퇴사 전공입니다. 일단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복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인기가 언저리에 속하는 과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할 생각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수련받을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조차도 이런데 필수 의료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이분이 정확하게 정정을 해 주신 대로 사표를 냈으니까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사표를 내는 것도 자유고 재계약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거죠. 사표를 내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결정권이고 재계약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언어도 무너지고 경우도 무너지고 체면도 무너지고 염치도 무너지고 이성도 무너지고 지성도 무너지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엉망진창인 거짓말 정책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밀어붙인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갑내기로서 너무나 참담할 정도로 1960년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못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제도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사심없이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옳은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옳은 정책을 펼치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통령이 거짓된 정책을 뭡니까 참민정책처럼 밀어붙이고 이러면 사람들을 금박하니까 이러면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 박사님 저는 전공의의 어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미국 의사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한 아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공감해 주시고 경력해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전공의의 어문이께서 글을 남기신 겁니다. 제가 공개되는 글에 대부분 이렇게 댓글을 잘 안 남깁니다. 그런데 이 어문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댓글 남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창창한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현명에 판단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해 주겠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세계관과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전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젊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적인 여러분들 조언을 해 줄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절제된 언어 속에 읽는 사람들은 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다 보실 겁니다. 창창한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삼아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나 특성이나 본질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당신이 결정할 사안이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가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의존성, 패스 디펜던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정 사회나 국가가 일정 시점에서 특별한 방향을 선정하고 나면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의 여러분들 정상적인 경로하고 약간의 격차가 생기지만 세월이 가면서 훨씬 더 그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이 나라의 제도를 잘 세팅,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삐끄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가면서 격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대만의 입법의원하고 총통선거를 봤습니다. 대만의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본 겁니다. 그 대만과 지금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의 격차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로의존성을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큰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도 시간이 가면서 대만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만이나 나라는 중공의 침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논외로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전공의들이 복귀 가능성을 계속해서 정책당국자들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부산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글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전공이거나 전공이 관련된 가족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도 수업이 안 됩니다. 의대 수업이 보통 생긴 게 아닌데 그 많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소화를 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의대생 복귀가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재계약에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하반기 여러분 의료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내년도 의료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인턴 미공급 전공의 미공급 전문의 미공급 의대생 미공급 내년에 7천원 500명에서 8천 명 상당히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대생들 분노 포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학병원 경영단 도산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의과대학 수업이 온라인 수업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유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과 1년 예과 1년 학부모입니다. 2024년은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정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여가는 의미에서 이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와 2천 명 의대 정원 계획을 전면 백제화시키는 겁니다. 과학적인 의사수급 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불과 학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동한 행정명령들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 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7개 7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의료현장을 아주 잘 알 수 없는 분들도 전공의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